갑니다 너무 멀리 갔다 너무 멀리 너무 멀리 주략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신형 덕트를 썼더니 아, 잘 올라간다. 나 저게 무섭더라구요, 어쩔 때는 그게 실속을 먹더라구요? 아, 다이브 할 때 롤 하는거요? 아무리 키를 쳐도 안 먹더라구요. 어? 돌다가 안 멈춰. 방금 실속했던 것 같은데? 수직다이브는 괜찮은데 약간 애매하게 그 각도에서 내려오면 갑자기 실속이 없더라구요. 이게 자이로 달렸나요? 없어요. 잘한다. 이렇게 난리가 재밌죠? 하하하하 거기 이렇게 되실꺼에요. 아, 어디서 자꾸 전화되는거에요? 아, 벌써 시간이 다 됐네. 랜딩 하겠습니다. 랜딩 하겠습니다. 하하하하 브레이크 잡아도 계속 가요. 저게 엘리드가 깜빡깜빡하는게 더 이쁘던데. 아, 그래요? 프리엠크는 그게 안되더라구요. 아유, 그 강도만 조절되고 그쵸? 가만히 막 이러면 진짜